음악 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1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조국 혁신당을 안 깐다고 되게 기분 나빠하세요 왜 안 까느냐 어떤 사람은 제가 조국 혁신당을 깐다고 뭐라 그러세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할까요 말까요 아니 지적할 건 지적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처럼 이상한 소리 갖다 붙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거는 곤란한 거 아닌가요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의 갈등이 이상과열 현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전 느끼겠는데요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짚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정말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그것 빼고 자꾸 선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선거 때문에 갈등이 일게 되면은 그 잠시 잠깐의 순간 그때를 노려서 적패들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 하나는 그 빈틈을 계속 막고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누가 힘이 세네 누구를 까면 안 되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남 영광이든 아니면 뭐 전주 어디가 됐든 강화도가 됐든 부산 금정이 됐든 기껏 해봤자 군수 부총장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에요 군수 부총장 선거에요 그리고요 거기 그 특별하게 이변이 없는 한 그냥 인천과 부산 금정은 국힘당이 가져갈 거고요 호남쪽은 민주당 쪽에서 가져갈 겁니다 자 호남쪽의 부총장 군수 이 선거를 민주당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가져갈 거냐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경쟁하게 내버려 두어요 근데 경쟁하게 내버려 두는데 거기에서 갈등이나 감정 싸움이 생기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게 건전한 경쟁이 돼야지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감정 싸움 막자는 겁니다 저는 감정 싸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산 금정 거기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힘들어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부산 금정이요 부산 금정에 어떤 데냐 과거 김영삼 열풍이 한참 셀 때 부산 지역 전체 다 김영삼 쪽이 김영삼에서 다 김영삼의 민주당이 다 휩쓸었어요 의석을 근데 딱 한 석만 당시 당시 민자당 당시 민자당이 가져갔거든요 그때 부산의 국회의원 수가 15석인가 25석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랬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 김영삼의 민주당이 다 가져갔는데 그 당시 김영삼의 민주당이 통일민주당이었죠 하여튼 제가 알아듣기 쉽게 김영삼의 민주당 김영삼민주당으로 할게요 그 YS 민주당이 다 휩쓸었는데 딱 한 군데만 민자당이 가져갑니다 거기가 어디? 금정 부산 금정이에요 부산에서도 제일 제일 안 좋은 데가 표가 안 좋은 데가 부산 금정이야 어? 근데 거기서 감정싸움 하면 되겠어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지금 대세에 큰 변화 지장이 없습니다 대세에 큰 지장이 없는 선고를 하는데 왜 감정싸움을 하냐고 어? 여기 와가지고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할려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말이야 왜들 그러세요 진짜 아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오틀리 잡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 답답해 진짜 김진모님 김진재 금정구 맞아요 김진재 김진재 아들이 김세연이거든요 김세연이 저하고 한 살 차이고요 그 동네에서 같이 컸어 김세연이 저보다 한 해 후배인데 그거 다 같이 컸어요 그때 그 당시 분위기 너무나 잘 알아요 금정구가 그런 데입니다 근데 자꾸 그런 데에서 하면서 자꾸 감성 자 우리도 조심합시다 제발 우리 이러지 맙시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 러브님 금정구 지금 사신다고요? 연금받는 노인들 많이 사는 곳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동일 고무벨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자 제가 세 번째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조남주님 제가 언제 말 못하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말 못하게 그래서 채팅창을 제가 닫을까요? 제가 그리고 무슨 제가 뭘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억지 쓰지 마세요 아 나 진짜 얼척이 없어서 진짜 그렇게 이렇게 딱 꼽아서 계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온탕 싸울 일밖에 없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이렇게 하세요 참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참 자 그러면 본론으로 언론 들어갈게요 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제가 세 번째 주제는요 김종인 얘기입니다 김종인이 김종인이 글쎄 뭐 킹메이커라고 불린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딱히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동의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가는 쪽에 그쪽에서 대통령이 많이 나오긴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킹메이커라기보다는 권력의 향배나 권력의 냄새 바람이 바뀌는 방향을 귀신같이 한다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가기 때문에 권력이 새로운 권력이나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쪽을 귀신같이 알아내서 그쪽으로 가서 탈착 잘 달라붙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어쨌거나 수구 언론들이나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김종인을 킹메이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따옴표만 따왔습니다 킹메이커 김종인이라고요 자 킹메이커 김종인이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 내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만남 그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민주진보진영보다 보수 쪽 진영에서 더 민감하게 이 만남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이재명으로 말을 갈아타는 건가 라는 말도 나와요 김종인이 이재명으로 말을 갈아탔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킹메이커라면 이재명이 당선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바람이 바라끼는 방향을 귀신같이 아는 자라면 그래도 이재명이 권력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 그것도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김종인이 이재명과 만났다는 그 자체가 향후 권력의 향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두고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합니다 킹메이커면은 이제 킹이 이재명이 킹으로 왕 왕자 안 써놔도 왕이 되는 건 거고 바람이 바뀐다는 거를 가장 잘 아는 풍향계라면 역시 지금 권력의 흐름이 어디로 바뀌고 있는지 드러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런 권력의 향배에 민감한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건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과 두 시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는 거고 그것이 외연 확장 행부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야 그래요 자 하지만 이야기 별로 한 거 없다 두 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했는데 얘기한 게 없대 이게 더 웃기는 거 아니야 두 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나? 농담을 해도 수십 개 수백 개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쓸데없이 만나가지고 농담 따먹기나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두 시간 동안 뭔가 밥을 같이 먹었다면 뭔가 깊숙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둘 다 식사시간이 긴 사람 아니에요 길어봤자 30분이면 끝나 나머지 한 시간 반은 뭐 했을 거예요? 뭐 했기는 상당히 의미 깊은 얘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별로 얘기한 거 없대 사실은 별로 얘기한 거 없다 이 말이 더 큰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거지 여운이 진하게 남는 부분이 올해 이 대목이죠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김종인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난관을 겪으면서 성공했다 즉 난관을 헤쳐나와서 그 자리에 올랐다 라고 추켜세운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은 더 센 정치를 하는데 윤석열과 한동호는 뺄셈 정치를 한다 라는 이런 반응도 나왔다는 겁니다 즉 이 이재명 김종인의 만남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낸 겁니다 요즘 보면 제가 참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느끼는 게 야 이재명 대표가 이외로 정치적으로 고단수야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대표도 약간 싸움 딱 분위기가 그런 이미지가 더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수를 쓴다거나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으리라고는 다들 생각을 안 했다고 근데 지금 벌어지는 판을 보면 상당히 고단수예요 특히 앞서서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다뤘던 거 한동훈을 특검법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거 이것도 보면 사실 특별하게 한동훈을 공격을 했다거나 한동훈을 깎아내렸다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럼 한동훈 하는 걸 반대한 것도 아니야 오히려 한동훈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면 따라가 주는데 오히려 그것이 한동훈을 궁지에 빠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유도해서 보면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긴다 이런 거 있잖아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뒤이어서 김종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제 내 편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 실제로 내 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내 편이 많이 늘어났어 라고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나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궁지에 몰아넣고 그것도 내가 일부러 뭐 우겨넣은 게 아니라 한동훈 지가 헛발질해서 자기가 너무 굴러 넘어가가지고 수렁에 가서 처박힌 거잖아 그렇게 딱 유도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외환을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위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면 노련한 수법입니다 되게 부드럽게 특별하게 티나지 않지만 바둑으로 치면 집을 한 칸 한 칸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노련한 행보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보수층 쪽에서 지금 상당한 동요를 보이고 있어요 어? 이재명 얘 되게 정치적으로 무식한 애인 줄 알았는데 어? 얘 쌈딱인 줄 알았는데 어? 얘 고단수인데? 그리고 그 고단수에 힘을 보태준 게 김종인이네? 킹메이커라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이번에 이재명을 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시다시피 김종인은 보수 꼴통이죠 그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김종인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이른바 보수 꼴통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제히 김종인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그럼 저쪽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한동훈 버렸어? 윤석열 버린 거는 다들 이해해 사실 윤석열 빨리 버려야 된다고 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동훈을 버렸나? 한동훈도 버렸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요할 수밖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별 말 자체는 없었지만 이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만남 자체의 의미가 뭘 말한다? 한동훈에 대한 미숙함 야 한동훈 미숙하다 한동훈으로 안 되겠다 라는 평가를 여기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보수층으로서는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은 그래 우리도 버렸어 하지만 이 사람 보수층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고 한동훈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는데 어? 김종인이 한동훈은 안 만나고 이재명을 만났어? 그러면 김종인은 한동훈을 버린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게다가 실제로 김종인이 한동훈이 미숙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한동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 그럼 뭡니까? 야 한동훈은 아직까지 애라서 쟤는 저 비린내 놔서 안 되겠고 그래도 이재명한테 가야겠다 이런 행보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수층들이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보수층을 동요하게 만드는 것은 이 김종인의 식사 자리에 이상돈 교수가 배석했다는 겁니다 이상돈 교수도요 이상반도 사실 되게 좀 많이 보수 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앙대 행정학과 아니 중앙대 법대 행정학과 행정법 교수거든요 행정법 교수인데 이 양반도 오래전부터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농객 비슷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희한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게 행보가 나쁘지 않았고 실제로 안철수랑 같이 국회의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사람이 김종인이랑 같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김종인이 절로 갈 수도 있겠네라는 해석이 나오겠죠 실제로 김종인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김종인 저러다 말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보 자체가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는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정치판 전체가 지금 웅성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제일 지금 애매한 분위기를 보이는 데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용산입니다 용산의 반응은 제가 볼 때 미묘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왜?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사실 나는 뭐 이미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괜찮고 진짜 급한 건 한동은 아니니? 이런 식의 대응이에요 그렇게지만 용산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 분명히 기분 안 좋은 거 티가 나 하지만 뭐 나는 이미 대통령 했고 뭐 아쉬운 건 한동은 아니겠어? 뭐 이런 식의 대응 여우와 신포도라고 그래야 되나? 아 참네 하여튼 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최근에 보수 원로층이 이탈하는 분위기 윤석열로부터 이탈하는 분위기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 김종인과 이상돈 교수의 행보가 탐탁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나야는 뭐 내가 또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갈 테면 가라지 뭐 아쉬운 건 내가 아니라 한동은이야?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것이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계엄령 치니쿠데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계엄령 치니쿠데타가 실제로 구현이 됐을 때 김종인 같은 사람이 힘을 안 실어주면 아 글쎄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용산으로서도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확실한 거는 뭐냐 그 공용산이 이 김종인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은 뭐냐 김종인이요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김종인 못 믿는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데 용산이나 한동훈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지 왜? 김종인이나 이재명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김건이나 윤석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경고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이 김종인이 이재명 대표를 이용해가지고 용산한테 경고 메시지 정확히 말하자면 김건희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띄운 거다 또는 한동훈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띄운 거라고 보여집니다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해 큰일 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 차례 말로 했겠지만 잘 안 들으니까 이런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니들 여차해라면 나 절로 가버릴 수도 있어 경고지 경고신호인 거죠 제일 정확한 건 저는 이게 경고신호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 용산으로서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뭐 난 이미 대통령 했으니까 난 상관없어 라고 애써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똥줄 타는 거지 그것도 맞기는 해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라는 큰 틀 보수 정권이라는 틀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정하는 겁니다 보수 진영의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보수 진영 수구 보수 진영의 원로층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런 풍문을 반정하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게 뭐 정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박수 칠 사람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 이재명 대표예요 김종인이 어딘가 안 오든가 김종인을 만났다는 거 그 자체를 가지고서도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소득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한테 기대를 걸지는 마세요 저도 김종인한테 기대는 안 겁니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권 교체기가 임박했다는 시고는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저는 읽힙니다 아마 김종인은요 이재명 대표한테 오려고 하는 것보다 한동훈한테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서 한동훈의 분발 각성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동훈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어쨌거나 김종인이 이런 생각을 했든 안 했든 확실한 거는 이재명 대표는 이걸 이번 만찬 회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을 별로 못해봤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재명 대표 하면 싸움 딱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꽤 능수능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층한테는 그만큼 신뢰감이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 우위에 확실히 놓일 수 있는 그런 한수를 뒀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연학장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얘기고요 아니 김종인 만났다고 외연학장이 되겄어 김종인이 진짜 민주당으로 들어와야지 외연학장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기대가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거는 정치부 기자들의 헛바람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노련미를 보였다 그리고 훨씬 안정적인 이런 대처법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큰 소득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